반갑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남겨주시죠 방금 미국에서 패널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겹치게 됩니다 저와 그래서 지금 겹치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총성 없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총칼이 아닌 아까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총칼이 아닌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나라의 주권을 탈취한 그런 사건이 이번에 있었던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 총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은 국제적 기준에서 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 투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관심사에 이 총선을 대한민국 국내의 사건으로 지금 몇몇 분들이 분투해서 싸우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중국과 연관된 1대1로 국가들이 접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디지털 범죄가 중국으로부터 시발이 되어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스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사회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공직선거법을 위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의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선거가 치러지는 최초의 사례로 역사적인 그리고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와 다시 자유주의와의 대결에서 이 한반도가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로 총선을 계기로 이러한 사사시 조사에서 이러한 전례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지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근거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78조에 짧게 얘기하면 이 기계장비는 후보자를 분류하는 단순한 계산이나 이런 투표자를 분류하는데 구분하는 계산이 필요한 기계장지로 분류하고 손쉽게 계산하는 전산이 아닌 단순 개수기 역할을 한다고 분류하는 이런 역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분류지에 세 가지 장비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요 그 안에 LG그램 노트북이라는 운영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린터가 또 있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면 스캔하는 스캔 기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 분류만 하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별로 가는 곳이 적재함이라고 글씨가 새겨진 곳이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가운데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운영 장치라고 해서 투표지가 스캔되는 과정에서 스캔되는 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투표지를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운영 장치고요 그리고 또 프린터 스캔해서 넘어가면 투표지들이 스캔이 됩니다 투표지가 스캔되어서 이미지 활화 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각급 선관위에서 USB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고요 투표지 분류기의 사양입니다 구성 방식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 장치, 분류 장치, 프린터가 일체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투표지 분류기 내에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여기에 보면 벤자민 윌컬슨이 이봉규 TV에 출연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모듈은 이 자체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놀랍게도 벤자민 윌컬슨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 부정을 감추기까지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벤자민 윌컬슨의 증언이고요 이 자일링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자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전자 전산 관련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성호를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금 기표를 하고 투표 영지에 찍는 도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장이 최소한의 전산 장비를 전산 장비를 써서도 안 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할 때 쓰는 도장을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9mm 직경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광센서로 위치 좌표를 인수해서 단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과연 그러면 아까도 미국에서 말씀하셨지만 투표지 분류기에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통신 장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LG 그램 노트북에 무선 랭 카드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선 랭 카드가 지금 실제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20일 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우리 유튜버들과 국민들이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4.15 총선에 있었던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투표지 용지 발급기 그리고 쓰였던 장비들을 공개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날 또 시연회 할 때도 LG 그램 노트북은 별도로 우리 저희에게 이제 보여준 분류되는 과정을 보여줬지만은 그것은 보여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저희 기자들이나 국민들 앞에 보여준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있는 LG 그램 노트북은 사실 별도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이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왜 무슨 별도의 LG 그램 노트북을 사용했느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노트북으로 분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같은 노트북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LG 그램 노트북의 내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같은 얘기인데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투표지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USB에 이것이 저장되어서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규정이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별도로 USB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이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에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장실에 별도로 USB를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폐기는 비단 올해 2020년에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취재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대해 노부현을 당선시킨 그때부터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자개폐기는 그 당시도 우려가 있었지만 시도되었고 그리고 시도가 되어서 이 문제로 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가 2007년 1월에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과 똑같이 투표지가 100묶음 단위로 해서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그 신문사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부현 대통령의 부정선거부터 전자개폐기가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청사가 있는 과천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과천의 서버를 하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각급 선관위의 서버와 연결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내부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개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에피소드는 제가 짧게 써진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창관인의 특수봉인지에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봉인지에 투표 때 투표창관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개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 투표창관인이 서명했는지 안했는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표장에 갔을 때 투표창관인은 그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문제 삼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프린트되는 사전투표용지 생성 QR코드 소스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행정법원에 QR코드 소스 공개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10월 달에 행정법원에 판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문제점으로 전자개표기에 무슨 통신장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외부와 동신이 가능한지가 밝혀야 되겠고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투표지로 분류하는 것들이 여러 사례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중앙선관인은 지난 시연회 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장비는 인터넷선이 아닌 업무용 전산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터넷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가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여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할 때에 후보자 혼입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제작업체 한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 회사와 여러 다른 한틀 시스템과 효성, 기타 하웨이와 연관성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요 지금 발표되지 않았는데 기사로는 벌써 나왔습니다 사회로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개표 상황표가 숫자가 달리 표기가 되어 최종 결과로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식선거법 제249조 투표이점 및 증감제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보시는 것이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 차례 검증을 했고 취재 결과 하나하나 여기 계신 사무원들도 인터뷰를 제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혼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인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표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과 선거관련 되신 분들이 책임자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재 과정에서도 선거관계자 고위선거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은 처음이고 당연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실수를 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주시 완산구 말고도 여러 군데가 투표용지 거부수보다 작은 데도 있고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투표 과정에서 준비된 미리 준비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동데일리에 제가 올렸던 기사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애니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 그리고 입법행정사법부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언론마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애니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를 우리 국민들 힘이 약한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저항권이 발동하는 단계까지 펼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표를 하루빨리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제조사단을 구성해서 IT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통계학자, 선거 전문가 등이 집단으로 한국에 파견되어서 이 모든 선거인 명부부터 해서 모든 선거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경 없는 기자회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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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